0039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동산은 유가공 전문업체로서 총 5곳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업사업부문은 생산하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우유류, 분유류, 기타로 분류된 우유류에는 맛있는 우유 GT, 아인슈타인 GT 등이 있으며 분유류에는 아이엠마더, 임페리얼 엑소 등의 제품군을 보유함 기타사업부문으로는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 드빈치지즈, 외식사업, 건강한 사람들, 음료 생산 및 OEM, 금양흥업, 부동산 경영 및 임대업, 이승 기업개요대시 동산은 1964년 3월에 설립되어 분유, 시유, 발효유, 치즈 등의 유가공 제품과 카페믹스, 음료 제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무지방 우유를 넣은 제품으로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했던 동산은 신제품 저당 커피믹스를 출시하였으며 컵커피로는 카와와 프렌치카페 등이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OEM 음료 생산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 주, 과 부동산 경영 및 임대업을 연위하는 금양흥업 주, 등을 보유 재무 대시 주력인 우유류 소비가 감소하였으나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17차 등 기타 제품의 판매 증가와 분유 판매 증가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 유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운반 비 증가로 판관 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잡손실 증가로 법인세 수익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식물성 음료 시장의 성장으로 우유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유 판매 부진과 부정적 브랜드 이미지 여파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8일 기준 장마감 남양 유업의 시가 총액은 387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남양 유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05위입니다. 남양 유업의 상장 주식 수는 72만 주입니다. 남양 유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남양 유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5.5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87,5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6만 21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86,90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4배, 84만 3,4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1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7억원, 마이너스 779억원, 마이너스 86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28억원, 마이너스 589억원, 마이너스 784억원입니다. 남양유업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26%이고 유보율은 17066.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